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부터 TOS 앱에 추가된 새로운 엔진인 React Native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TOS 프론트앤 디벨로퍼 박서진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다양한 TOS 앱의 화면이 새로 React Native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TOS의 두 번째 탭인 혜택 탭, 네 번째 탭인 주식 탭은 현재 React Native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OS 앱을 처음 설치한 직후의 홈 화면 역시 React Native를 사용하고 있죠. 이 서비스들은 원래 웹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TOS에서는 이 화면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React Native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왜 TOS가 React Native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TOS가 어떻게 개발 환경을 발전시켜 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TOS가 React Native를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S 프론트앤 챕터에서는 두 가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경험, 그리고 개발자 경험이죠. TOS는 항상 사용자들이 물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좋은 사용자 경험을 기본값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견고한 개발자 경험에도 신경 쓰고 있죠. TOS는 React Native 개발 환경이 이런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TOS 앱은 지금까지 많은 서비스들을 웹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진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빠른 배포 주기와 실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웹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필연적으로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영상과 같이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로딩 화면을 오랜 시간 동안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TOS에서 측정된 데이터에 따르면 100명 중 5명은 3.5초 이상의 로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로딩 시간을 0초 초반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웹 개발 환경은 완전히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내려봐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에 많이 의존합니다. 반대로 React Native 개발 환경은 이미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에 무관하게 첫 화면을 완전히 그릴 수 있죠.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도 React Native 개발 환경에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React Native 개발 시스템은 매우 단순합니다. 한 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빌드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빌드 시간을 M1 머신에서는 10초 이내 CI에서는 20초 이내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Next.js에서 웹 서비스를 빌드하는 시간을 최대로 낮춰도 M1 머신에서 40초가 걸렸는데요. 75% 이상의 시간을 감축하는 큰 성과였습니다. 개발 환경을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자에게도 React Native로 인프라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지키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도입하면서 인프라 운영 비용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서버 오류에 대응해야 했고 쿠버네티스에 도커 이미지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배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행운 퀴즈 서비스처럼 트래픽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제때 서버를 증설하거나 감축해야 했죠. 반면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사용하면 CDN을 이용해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관리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배포와 롤백 과정도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운영 비용도 0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웹 서비스에 비해서 초기 로딩 속도를 감축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시간을 줄임으로써 개발자 경험도 개선되었죠. 플랫폼 엔지니어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TOS는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TOS가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도입하면서 만난 기술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S에서 React Native 개발 환경을 도입하면서 아래 네 가지의 기술적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서비스별 배포, 빌드 속도 감축, 언어와 플랫폼의 다양성, 의존성 관리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React Native 애플리케이션은 전체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TOS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나눠야 했습니다. 빌드와 배포 파이프라인을 따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 탭, 주식 탭, 홈 탭, 넷포인트 화면은 각각 별도로 빌드, 배포되어야 했습니다. React Native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교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서비스별 배포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TOS의 Experiment over Opinion이라고 하는 조직 원칙을 살펴봅시다. 이 원칙은 제품의 다음 방향성을 정할 때 논의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 제품을 만들어서 런칭하고 데이터 수집을 우선시하는 규칙입니다. 실제로 TOS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가설 수립에서 디자인, 개발,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까지의 시간이 보통 짧으면 몇 시간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품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빠르죠? 한편으로 TOS가 운영하는 제품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1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들이 다 함께 배포되면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배포할 때도 혹시라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은 없을지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수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지고 일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한 서비스의 수정사항이 그 서비스에만 영향을 준다면 테스트, 그리고 변경사항 검증이 단순해집니다. 특히 TOS는 원앱으로 TOS뿐만 아니라 TOS증권, TOS뱅크와 같이 다른 법인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법인이 개발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배포되어야 TOS에 일하는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별 배포 개발 환경 덕분에 TOS는 웹과 리액트 네이티브를 모두 합쳤을 때 하루에 대고객으로 40회 이상, 개발 환경으로 100회 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따로 배포할 수 없었다면 잊기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이런 리액트 네이티브 서비스는 모두 별도의 빌드, 배포 프로세스를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별로 빌드와 배포를 수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서비스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는 3MB 정도입니다. 아무 기술적 조치가 없다면 한 개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 앱 용량이 3MB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셀룰러 네트워크로 내려받을 수 있는 앱 용량의 크기에 제한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3MB는 생각보다 매우 큰 크기였습니다. 특히 토스는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제한 용량 안에 모든 서비스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토스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쉐어드와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쉐어드에는 모든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리액트, 리액트 네이티브 등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고 서비스는 다른 부분만 포함하는 식이죠. 그리고 한 서비스를 로드할 때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순서대로 불러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토스는 기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번들러의 설정을 정교하게 조정하여 이를 구현했습니다. 큰 아이디어를 보면 쉐어드 파일은 토스 리퀘어라고 하는 특별한 코드 공유 함수를 노출하고 서비스 파일은 이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번들러의 자세한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기술 블로그인 토스테크 아티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별 배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또 다른 이슈는 약한 리액트 네이티브 생태계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은 점진적 도입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주변 생태계가 점진적 도입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코드 푸시 라이브러리도 자체로 구현해야 했고 라이브러리에 따라서는 유명 라이브러리도 한 개 리액트 네이티브 뷰를 사용한다고 짜여져 있어서 직접 패치나 풀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스가 마주한 문제는 서비스의 빌드 속도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메트로 번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번들러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성능이 많이 느렸습니다. 토스에서는 배포가 1분 안에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메트로로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캐시가 잘못돼서 메트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빌드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스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리액트 네이티브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ES빌드로 번들러를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성능이 장점이었고 어떤 컴퓨터에서 빌드를 하더라도 일관적인 빌드 결과물을 보장했습니다. 실제로 혜택탭 서비스 기준으로 메트로 빌드는 2분이 걸리는 반면 ES빌드 빌드는 10초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90% 이상의 시간을 감축한 물론 배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20초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이해해야 했던 언어 그리고 플랫폼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코어로 C++ iOS는 Objective-C 안드로이드로는 Java 그리고 JavaScript와 Flow를 사용합니다. 토스는 iOS로 Swift 안드로이드로는 Kotlin 그리고 TypeScript를 사용합니다. 모두 합치면 8개 언어, 3개 플랫폼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팀이 모든 언어와 플랫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토스에 계신 이미 숙련된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토스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최소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협업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테스트 페이지는 코드 리팩토링 후에도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꾸준히 테스트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것은 의존성 관리인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대표되는 노드.js 표준 알고리즘에 따라서 의존성을 설치합니다. 이 설치 방법에는 문제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은 설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합성을 보장할 수 없고 명시하지 않은 의존성이 설치되는 팬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표면상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상한 문제를 유발시켜서 디버깅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노래포 루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CLI 사용을 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패키지를 설치한 상황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모노래포에 포함된 모든 패키지에서는 의존성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js의 표준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위 폴더의 노드 모듈스까지 순회하면서 의존성을 찾기 때문이죠. 루트 패키지의 의존성을 수정하면 자칫하면 하위 패키지 모두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토스테크 기술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이를 야한 플러그 앤 플레이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토스 프론트 앤 챕터는 의존성 설치의 성능과 엄격함을 위해서 PMP 설치 전략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생태계는 노드.js 표준 설치 방식에 크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야한 사이트에 따르면 악명 높다, 로토리어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토스는 자바스크립트 레포지토리와 iOS, 안드로이드 레포지토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여러 설정 변경을 거쳐서 플러그 앤 플레이 환경을 도입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PMP 환경 덕분에 먼저 CI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스가 이전의 리액트 네이티브 레포지토리에서 사용하던 PMPM은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42초 정도가 걸렸는데요. 야한 PMP 도입 및 최적화 시에는 6초로 설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야한 PMP 설치 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는 슬래시 22의 잃어버린 개발자의 시간을 찾아서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존성 설치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상한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디렉토리가 꼬여서 노드 모듈스 전체를 지우고 다시 설치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사라졌습니다. 또 모노래포에서 한 패키지에 의존성 설치를 깜빡하더라도 이제 더는 이상한 곳에서 찾지 않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의존성을 잘못 설치해서 생기는 이상한 오류가 모두 없어져서 가끔 발생하는 디버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되짚어봅시다. 토스에서는 서비스별 배포가 개발 속도와 생산성을 위해서 중요했는데요. 쉐어드와 서비스의 파일 분리로 해결했습니다. 메트로로 인한 느린 빌드 속도를 ES 빌드로 매우 빠르게 바꿔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React Native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지기 쉬운 의존성 설치는 얀 플러그 앤 플레이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스가 해결해온 다양한 기술적인 도전들을 소개 드렸는데요. 이런 도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스 React Native 개발 환경이 견고하고 사용하기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토스가 풀어갈 다른 기술적 도전 하나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스에서는 웹과 React Native의 개발 경험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웹, React Native, 서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소모픽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지금 개발하는 환경이 웹인지, React Native인지, 서버인지 신경 쓰지 않고 쓰던 대로 코드를 쓰면 기대하는 대로 코드가 동작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토스에서 탁월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개발자 경험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프론트엔드 플랫폼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챗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